C그룹 분들은 되게 다 길고 이러셔서 너무너무 쫙쫙 뻗어있고 눈 엄청 탁, 얼굴 완전 탁하고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, 진짜 제주도가 진짜, 어, 일본의 티아매이 비자 부어마 진짜 작고 좀 소중한 존재였어요 They are so cute and kawaii K그룹은 개선이 많이 있어요 각종 각종의 그런 느낌 아이돌 같은 사람도 많을 때 너무 즐거웠어요 뭐가요? J그룹이랑 C그룹 다운도 너무 예쁘고 또 예쁜 사람이 온다고?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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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예쁜 사람이 온다고? 또 기대세요? 그래서 내가 걸어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아겄다 Mentoree 뭐야 이거 내 팬 등장 누구지? 야! 와우, 정말 예쁘다. 아, 예뻐! 완전 예쁘다. 어? 도와. 김도와? 어. 김도와? 킹도와 네 맞아요 와 너무 예쁘다 TV에 보는 것보다